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왕이 여우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우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우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경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우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우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얻는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들은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해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우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우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우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우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우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감사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한데 살다 보면 매 순간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은 현재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다윗은 자신에게 없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체 누구이며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자신은 이러한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확장되어 갑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총호님이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실 일을 자신의 종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장례의 일들은 앞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과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일방적으로 신이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장례의 일들을 설명하시고 더 나아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은 다윗은 이 받은 사랑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문 16절에서 다윗은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시간이 지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듣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느 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는지 찾았고 그때 두 다리를 절고 있던 무비보셋을 불러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9장 6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조가 시작되었기에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며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충분히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특수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속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며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극률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한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의 감사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난 후에 자신의 강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정과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교제하며 느꼈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알기에 다시금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주실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23절에서 27절까지 영원히다라는 단어를 네 차례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까지 씨름하며 매달리던 야곱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다윗은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부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 나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다윗의 감사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과 그리고 후대에 주실 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강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불평과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과 풍족한 물질을 소유하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미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매일매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각자의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매일 감사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불평하고 불안감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